Hello, this is Minari Bear. I hope you enjoy this video. 기타네? 그니까, 기타네. 앞에서 모모가 옷을 갈아입을 건데요. 궁금하시죠? 맞네. 우리 모모 지규. 왜 자꾸 쳐다봐. 현재 국무를 찍을 예정입니다. 자, 국무 한번 보러 가보실까요? 태양아, 자크 잠가야지. 뭐야, 이게. 이거 진짜 유행이야. 아, 다들 칠칠 맞고만 아직 자크 앉았어. 아, 나 이거.